아 역시 참남불을 좋아하는 것만 잡을때가 있으니깐 5판 3선승제 매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5판 3선승제 매치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이 새끼는 그래도 젤리 있는뎀를 잘 맡아요. 뭔가 감지를 했어 지금 뭐 또 목이 있으니까 또 싸우려고 하나 사슴벌레 먼저 목이 있으니까 또 야 확실히 여기서 싸움을 시켜야 애들이 발톱을 딱 잡을때가 있으니깐 공격성이 막 늘어나네요. 자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. 언제 지금 아 뒤치기 아 또 도망가냐 이 새끼 도망은 정말 빨라 단거리 선수야 도망치는거는 달리기는 오지게 빠르네 다시 갑니다. 다시 가죠 다시 갑니다. 풍뎅이는 저 뿔로 뒤집기를 합니다. 풍뎅이는 저 뿔로 뒤집기를 하지 아니야 다시 봤어 다시 봤어 자 공격자세 지금 약간 지금 고개를 들어서 약간 위협자세를 치였는데 아 날... 풀로 지금 살짝 지금 산빵 날렸어 지금 가까이 오지 말한 얘기지 역시 좀 먹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좀 신경이 날카롭구만 안 예쁘게 될 거 같아요 아 안 예쁘게 되었으면 좋겠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